오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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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 아이가 왔어요 손을 통해서 왔는데 오늘은 너무 감사한 마음에 언박싱을 한번 해봅니다 이미 내용들을 업데이트를 가지고 있고 목표를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목표를 해볼 후에 영유아를 담당해서 어린이 설교를 해야되는데 제가 데스크탑만 있고 노트북은 없거든요 오늘 노트북이 우리집에 왔습니다 언박싱 할리고 돌아오겠습니다 혁신 오엉 롤 라인 롤 롤 롤 롤 롤 롤 롤 고맙습니다. 아멘